저 어떤 분이 최수연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어떡할까요? 누구래? 그냥 아는 분이래요. 꼭 얼굴만 좀 뵙고 싶다고. 아 죄송합니다. 지금은 강연 준비 중이라서요. 힘들다고 전해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강연 전에는 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 사람이 최수연인 건 어떻게 확인하셨죠? 네?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? 아니 어떤 경로로 연락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.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. 토크 콘서트를 기획 중인데 서포트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. 얼굴 확인 안 하셨어요? 포털에 사진이 안 올라와 있길래. 근데 스탠포드 박사학이나 교수 임명증 같은 건 다 확인. 작년 말 티비 뉴스 화면이나 2014년 사이언스틱 표지 한번 뒤져보세요. 지금요? 네. 최수연 선생님. 이제 제 토플 갱어 좀 볼 수 있을까요? 뭐? 정말이야? 어 알았어. 강연장 정리가 좀 덜 돼서요. 조금만 더 기다리시겠어요? 네. 저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고. 아니에요. 커피 여기 있어요. 제가 타드릴게요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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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 여보. 나 지금 강연장이야. 아니야. 밥은 안 먹었지. 저기요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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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웬일이야. 저희는 아까 그 남자가 선생님인 줄 알고.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죠? 선생님보다 키는 조금 작고요. 어. 아까 사진 찍은 거 있어. 네. 에이. 네. 우리mensokaitvson. 어. 여러번 그런 분들도 많은 분이.